안녕하세요. 롤자예요. 오늘은 개구리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. 그러면 저것이 이게 왜 잡혀있지? 종이같은 놀이 다같은 놀이 왜 잡혀있네? 가족이야? 조금은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. 형은 아래에 미쳤습니다. 조금 잊지 마세요 Marie. 마이쮸 향? 음? 마이쮸? 뭐하는지? 마이쮸 복싱한 향 나도? 엄마야! 아아래! 마이쮸 향! 애아아! 오을지äm! 뭐해! ㅋㅋㅋㅋㅋ 상아지씨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응 야, 어디지? 응? 여기 소울탕 어, 이게 안돼? 응 저거, 저거, 저거 응 응 응 응 응 어 어 어 오 응 개구리의 재미는 띨 수도 있고 재미로 즐길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